위쪽패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이무철 네, 감사합니다. 거의 독립당이 형황인데 광고북에서 희생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대접을 받고 오히려 정말 이 민족을 힘들게 한 가해자들, 침략자들하고 한패가 됐던 가해자들이 사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독립에 현실하고 투신했던 사람들을 괴롭히면, 탄압하는 이런 형식인데 사과할까, 사과할까 그렇게 해야 새 출발이 가능한데 60몇 년이 지나도 이게 쉽지가 않았나 저는 저라도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통립유공자협회에 계신 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좀 이 지역에 각을 가져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률에 관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잘 모시고 이렇게 해야 다음 최대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대부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우리나라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당신들에게 지금 잊지 않게 커녕 자꾸 잊게 하려고 없는 것만 달려고 자꾸 이렇게 지도하는 건 아직도 이 나라 제자리에 못 섰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립되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이신데 남은 시간이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제자리 세우면 좋은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네, 찰랑합니다 앞에 계시고요 하나, 둘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